뉴욕의 중심부, 이곳에서 새로운 먹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의 이영돈 프로듀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에 대해서 이곳 뉴욕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음식 경험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식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3부자 글로벌 착한 식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